이진영이 부릅니다. 두여인 한사람이 부릅니다. 사랑해도 될 건가요? 어쩌면 좋아. 어쩌면 좋아.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차피 인생이 숨는 거라도 그 누가 말할 게 없는가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어차피 전을 두려워했네.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한사람 한사람 할래요. 한사람이 부릅니다. 한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? 어쩌면 좋아. 어쩌면 좋아.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차피 인생이 여행이라고 그 누가 말할 게 없는가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어차피 전을 두려워했네.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한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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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그냥 갈래요. 어차피 전을 두려워했네. 이 세상에 우리의 희생이 다시 태어난다면 한사람 한사람 할래요. 한사람 한사람 할래요.